애가 또 똥꼬에다가 똥을 묻혀왔길래 제가 털을 잘라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엄청 신경이길래 나 방금 물렸어 야 야 너 되게 성격이 더럽구나 너 묘성이 아주 안 좋아 저기 저기요 여기 너무 냄새가 나서 닦아야 되는데 네? 아 뭐 손만 대도 소스라 쳐요 네? 아 여기 잘라야 된다고 해 여기 털을 어휴 왜 미는 것 봐 지금 뭐 이거 내 칼을 했다고 지금 뭐 짜증 났어? 뭐 건들지도 않았어 야 제가 손을 피하지 않아 볼게요 이 손 희생해보겠다 다행히 내 칼 때문에 제 손을 물지는 못했어요 어휴 조그만 게 발톱이 뀨 뀨 뀨 뀨 뀨 뀨 뀨 뀨 뀨 젤리는 왜 이렇게 빨개 굉장히 지금 흥분하셨나봐요 이 넥카라 너머로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니 아휴 깨문다 깨문다 뀨 그래서 결론은 너 똥꼬 털어서 잘라야되는데 어떻게 봐 여기 봐봐 어휴 꼬리 그만 흔들어 꼬리 그만 흔들어 여기 보여드리자 우리 너 똥꼬이 똥이 얼마나 묻었는지 보여드리자고 아휴 똥냄시 여기 보세요 여기 똥이 다 묻었잖아 이거 잘라야되는데 어? 좀 잘랐어 어휴 이거 잠깐 자르는 동안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어휴 너 나중에 아버지 오면 너 몸 딱 잡고 저기 다 잘라버릴거야 내 오늘은 혼자라서 약해서 봐준다 꼬리 만들어라 꼬리 만들어라 꼬리 만들어라 꼬리 만들어라 jaki 친구 vít pass 엉 hor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